1단계부터 시작해요. 1단계가 어떻게 되죠? 왼발 오른발이에요. 왼발 오른발 하는데 다른 것은 여가가 없고 어디를 관찰해야 돼요? 발바닥에 닿을 때 느낌 그 느낌만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발 사실은 왼발 오른발이라고 해도 그냥 이게 닿았을 때 차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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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함 촉촉함 그래서 그 발이 닿았을 때 그 느낌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의 글로 쓸 때는 왼발 오른발의 느낌인데 실제로는 그 발에 닿았을 때 느낌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폭은 자유보폭이에요. 그 반폭이 아니고 일반 걸음걸이의 보폭이에요. 일반 걸음에. 자 내 걷는 걸 보세요. 이 정도 속도예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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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는 드름 다음 이제 속도가 늦어져야 되죠 드름 다음 2단계는 드름이 되죠 3단계는 드름이 되죠 3단계는 드름이 되죠 3단계는 드름이 되죠 3단계는 드름이 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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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숨과 함께 들음, 밀음, 다음 그리고 지수화풍에 대한 의식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앉아야 앉기가 편해요 그러면은 그게 좌복을 깔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엉덩이가 두어 있으면 자 어떻게 앉을 만한가요? 그러면은 좌선의 1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좌선의 1단계 숨을 들이심 내쉬 자 숨을 들이심과 내쉬과 그 다음에 숨을 들이시고 그 중간에 느낌 그리고 내쉬 들이심 느낌 내쉬 자 그래서 단전에서는 배가 불러옴 느낌 꺼짐 이때 여러분들은 배가 불러오는 모양을 보고 색, 식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느끼고 그리고 느낀 것을 이름을 붙이고 상 그래서 색, 수, 상, 식 네 가지가 합체가 되는 거죠 자 코로 호흡을 할 때도 숨을 들이심, 숨을 내쉬 그래서 숨을 들이시고 내쉬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식, 자 그것을 들이실 때 내쉴 때 코에 부딪히는 코벽에 부딪히는 느낌 그리고 그 느낌에 대해서 촉촉함, 뜨거움이라고 이름 붙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색, 수, 상, 식을 알아차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